저를 한 해 동안 불러주셔서 처음엔 처음 별명을 지어주신 분이랴 합니다. 네. 여러분들도 같이 놓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수현씨랑 러브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습니다. 수현씨 때문에 저도 덩달아 빛이 났던 것 같아요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재현아 고맙다. 잔아 내 앞에 순간 이동해서 와주면 안 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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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인 줄지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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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 나 얼마나 설레는지 알아요? 응?